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2 만능 답변 시리즈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왜 물어보세요 유형 답변 10가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누구씨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러면 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혹시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되물어 보는 식의 유형이죠 1번 Why do you ask that? Why do you ask? 그건 왜 물어보세요? 가장 기본형이죠 여기서 응용편 2번 Are you thinking of buying one?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겠어요? Why do you ask? 왜요? 하나 사려고 생각 중인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How much did your tablet PC cost? 당신의 타블렛 PC를 얼마 주고 사셨어요? 보통 우리가 나도 하나 사려고 왔는데 좋아 보이네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Are you thinking of buying one? 왜요? 하나 사려고 생각 중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간혹 질문을 받았을 때 어?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물어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수님이 거기 전에 어제 숙제 냈던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고 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어? 덜컥 갑자기 겁이 나죠?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출처를 표기를 안 했나? 이런 식의 답변이 3번 Is there any problem? 왜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4번 Did you find an error? 오류를 발견했나요? 예를 들어 Where can I get my bike repaired? 어디서 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나요? 하면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r bike? 왜요? 당신의 자전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다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뭘 먹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턴을 넘기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5번 When are you free? 언제 시간이 되세요? When is a good time for you?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6번 What did you have in mind? 뭐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점심 뭐 먹을래요? What did you have in mind? 뭐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When should we talk about the new project? 우리 언제 새 프로젝트에 관해 얘기해야 할까요? When are you free? 언제 시간이 되세요? 일단 그걸 들어보고 그 중에서 골라봅시다 이런 취지죠 다음으로 상대방의 질문 중에는 혹시 그거 있으세요? 그거 좀 빌릴 수 있어요? 하고 부탁식으로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이 경우 7번 How many do you need? 네 빌려줄 수 있는데 몇 개나 필요하세요? 8번 What size do you wear? 네 있는데 몇 사이즈 입으세요? 신으세요? 하고 앞에 yes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답변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Do you have this shirt in beige? 이 셔츠 베이지색으로도 있나요? What size do you wear? 네 있어요 그런데 몇 사이즈 입으세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질문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제대로 바로 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게 직원인데 대뜸 와서 무슨 모델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가격대에 따라도 다르고 기능에 따라도 다른데 그러면 일단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9번 How much is your budget?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It depends on your budget. 당신의 예산에 따라 달라요 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또 여러분이 직장 상사인데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퇴근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한다면 10번 Have you finished your work? 일은 다 끝내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다 했으면 가도 되는데 다 안 했으면 다 하고 가 이 얘기죠 그러면 if 만약에 이걸 써서 if you have finished your work 만약에 당신이 일을 다 끝내셨다면요 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예문을 볼게요 Which office space? 어떤 사무실 공간을 should we rent? 우리가 빌려야 할까요? 답변 How much is our budget?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되죠? It depends on our budget. 우리의 예산에 따라 달라요 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미니예제의 10문제로 배운 내용 확인해 보세요 1. Who were you talking to this morning? A. In a meeting room B. Why do you ask? C. For an hour 2. Where did you buy that watch? A. Are you thinking of buying one? B. Watch him carefully C. It's 2.30 3. When should we meet next time? A. Go to next page B. When are you free? C. Maybe in your office 4. Where should I go to fix my computer? A. It's a brand new model B. Because it's broken C. Is there any problem with it? 5. Do you have some markers I can use? A. At a supermarket B. How many do you need? C. Is marked on the calendar 1. Who 누구와 Were you talking to?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정답은 B Why do you ask? 그건 왜 물어보세요? 5. In a meeting room 회의실에서요 Where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냐에 대한 답변이겠죠? C. For an hour 1시간 동안이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냐에 대한 답변 Who were you talking to? 의 또 다른 답변 It was my assistant, Mr. Ha 제 비서 하씨였어요 2. Where 어디서? Did you buy? 샀어요? That watch 그 시계를 정답은 A Are you thinking of buying one? 왜요? 당신도 이거 하나 시계를 하나 사려고 생각 중인가요? 5. O답 B Watch him carefully 글을 주위에서 지켜보세요 일단 힘이 연결이 안되고요 Watch, watch 반복한 오답이에요 C. It's 2.30 2시 30분이요 Watch에서 시간을 연상한 오답이에요 또 다른 답변 Where did you buy? 어디서 샀어요? It was a gift from my parents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었어요 3. When 언제 Should we meet? 만날까요? Next time 다음번에 정답은 B When are you free? 언제 시간이 되세요? 답변을 지금 상대방에게 미루고 있죠? 어, 네 시간에 맞출게 너 언제 시간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랑 많이 얘기하죠 오답 A Go to next page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똑같이 next, next 반복한 오답 C Maybe in your office 아마 당신 사무실에서요 Where 어디에서 만날까요? 에 대한 답변이겠죠? 또 다른 답변 When should we meet?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How about 뭐뭐 어때요?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 어때요? 4.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하죠? To fix my computer 제 컴퓨터를 고치려면 정답은 C Is there any problem with it? 왜요?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It은 여기서 컴퓨터를 대신해준 연결이 되죠 오답 A It's a brand new model 최신 모델이에요 컴퓨터에서 연상한 오답 B Because it's broken 고장이 나서요 Why? 컴퓨터 왜 고치려고 해? 에 대한 답변이겠죠? 또 다른 답변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가야 해요? There's a repair shop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수리점이 있어요 5번 Do you have some markers? 마커 펜 좀 있으세요? I can use 제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마커 펜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죠 정답은 B How many do you need? 몇 개나 필요하세요? 이 앞에는 Yes, I have some markers 네, 제가 마커 펜 좀 있어요 가 생략되어 있겠죠? 오답 A At a supermarket 슈퍼마켓에서요 마커스와 발음이 비슷한 슈퍼마켓 연상한 오답이고요 C번 It's marked on the calendar 달력에 표시되어 있어요 마커는 명사형, 동사형 마커를 연상한 오답이에요 또 다른 답변 Do you have some markers? 마커 펜 좀 있으세요? I don't But Jamie might 저는 없지만 Jamie는 있을지도 몰라요 6. Where should I go on vacation? A. How much is your budget? B. For two weeks C. He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7. Excuse me Do you have these shoes in black? A. I prefer something comfortable B. Can I try them on? C. What size do you wear? 8. Could you pick up some coffee at the cafe? A. I take my coffee black B. What did you have in mind? C. Just two blocks away 9. Haven't you reviewed your report? A. By Friday B. It has a great view C. Did you find an error? 10. Is it okay if I leave work only today? A. Only for an hour B. Have you submitted your report? C. Please leave it open 6. Where? 어디로? Should I go on vacation? 휴가를 가야 할까요? 정답은 A. How much is your budget? 당신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죠? O. B. For two weeks 2주 동안이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휴가를 갈 거니? 에 대한 답변이겠죠? C. He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그는 막 휴가에서 돌아왔어요 Vacation 반복이 됐긴 했지만 여기 나온 히가 질문에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죠? 또 다른 답변 두 가지 Where should I go? 어디로 갈까요? It depends on your budget 그것은 당신의 예산에 달려있어요 How about the Maldives? 멀디브 어때요? 7번 Excuse me 실례합니다 Do you have these shoes in black? 이 신발이 검정색으로도 있나요? 신발 가게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겠죠? 정답은 C. What size do you wear? 몇 사이즈 신으세요? 자 이 앞에는 Yes, we have these shoes in black 네, 우리가 이 신발 검정색으로 있어요 가 생략되어 있겠죠? 오답 A. I prefer something comfortable 저는 뭔가 편한 것을 선호해요 What type of shoes do you want? 어떤 종류의 신발을 원하세요? 에 대한 답변이겠죠? B. Can I try them on? 제가 신어봐도 될까요? 이건 점원이 할 말이 아니죠 또 다른 답변 I'm afraid they only come in grey 유감이지만 그들, 그 신발들은 회색으로만 나와요 노에 해당되는 답변이겠죠? 8번 Could you pick up some coffee?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나요? At the cafe? 카페에서 정답은 B. What did you have in mind? 뭐 생각해 놓은 것 있나요? 자, 이 앞에 Yes, I could 네, 제가 사다 드릴 수 있어요 가 생략되어 있겠죠? 오답 A. I take my coffee black 전 커피를 블랙으로 마셔요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커피 어떻게 마시세요? 에 대한 답변이고요 C. Just two blocks away 두 블럭만 가면 있어요 How far? 얼마나 멀리 카페가 있나요? 에 대한 답변이겠죠? 또 다른 답변 Could you pick up? 사다 줄 수 있나요? Sorry, I'm busy now 미안해요 제가 지금 바빠요 노에 대한 해당하는 답변도 가능하겠죠? 9번 Haven't you reviewed? 당신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Your report 당신의 보고서를 정답은 C Did you find an error?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이 앞에는 왜요? 왜 그걸 물어보죠? Why do you ask? 그가 생략되어 있겠죠? 오답 A By Friday 금요일까지요 By when 이 리포트 언제까지 서야 돼요? 에 대한 답변이고요 B It has a great view 그것은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어요 Review view 다른 비슷한 걸 이용한 오답이에요 또 다른 답변 Haven't you reviewed? 아직 검토하지 않았나요? I'm still writing it 아직도 그것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아직 쓰는 중이면 당연히 검토는 하지 못했겠죠? 노에 해당되는 답변 10번 Is it okay? 괜찮을까요? If I leave work only today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고 있죠? 정답은 B Have you submitted your report? 보고서를 제출했나요? 제출했다면 퇴근해도 좋아요 이런 뉘앙스인데 단번에 알아차리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오답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확실히 고를 수 있는데요 A Only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만요 Only, only가 발음의 비슷한 점을 이용한 오답 C Please leave it open 부디 그것을 열어두세요 이때 이 시 뭔가 도어라든지 문이라든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답변 Is it okay? 괜찮을까요? Only if you've submitted your report 당신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만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 리뷰 복습해 볼게요 1번 Why do you ask? 왜 물어보세요? 2번 Are you thinking of buying one? 하나 사시려고요? 3번 Is there any problem? 어떤 문제가 있나요? 4번 Did you find an error? 오류를 발견했나요? 5번 When are you free? 언제 시간이 되세요? 6번 What did you have in mind? 뭐 생각해 둔 게 있나요? 7번 How many do you need? 몇 개나 필요하세요? 8번 What size do you wear? 몇 사이즈 입으세요? 9번 How much is your budget? 예산이 얼마예요? 10번 Have you finished your work? 일은 다 끝냈어요? 자 여기까지 파트 2 왜 물어보세요 및 다른 되물어보기 유형 답변 10가지 살펴봤어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밑에서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